성인의 꽃집 주라 가로 디 반사인 성인의 꽃집 주라 가로 성인의 꽃집 주라 가로 성인의 꽃집 주라 가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꽃바구니 하나 주문 주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꽃바구니 주라 가로 디 반칭 원어 반칭 대칭 주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맘으로 봉사라이다가 반사인의 꽃집 주라 가로 디 반칭 원어 어떤 것을 보내드릴까요 별로 하며 뽑아봐라 광고지를 보니까 일본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광고지 주라 전화의 사회번호 전화의 사회번호 전화의 사회번호 일본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남편드가 솔루션이 남편드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광고지 주라 이렇게 니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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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ng 번호주신이 주소와 연락처 부탁드립니다. 핸드폰 번호주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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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여보세요? 꽃바구니 하나 주문하려고 전화했습니다. 어떤 것으로 보내드릴까요? 광고지를 보니까 일본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예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꽃이 친구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.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. 받는 분 주소와 연락처 부탁드립니다. 내일 오전까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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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오전까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.